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 학생 여러분 저는 메가스터디 입시전략연구소의 장혁진이라고 합니다. 아마 이 영상을 클릭해서 들어오시는 학생 또는 학부모님들은 학생부종합전형에 되게 관심이 많으셔서 이 영상을 보실 텐데요. 사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고3 대상으로 제가 몇 가지 당부드릴 말씀을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 사실은 학생부종합전형에 관심이 많은 재수생들도 이 영상을 보면 조금 도움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을 재학 중인 학생이라도 아마 영상 중간중간에 나온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학교생활을 하면서 학생부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으니까 아마 도움이 좀 되실 거니까 보시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금 이 영상은 일단 지금 고3을 대상으로 촬영을 하고 있다는 점은 좀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크게 두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는 사실 여러분들 지금 수능 때까지 남은 기간이 거의 제가 알기로 거의 200일 조금 안 되게 200일 정도? 그렇죠? 200일 정도? 그 정도 시간이 아마 남았을 텐데 아마 그때부터 입시가 시작일 거다 라는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꽤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수시는 9월에 원서 접수를 하니까 아마 5월 1일 기준으로 아마 이 영상을 언제 보실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는 문제지만 5월 1일 기준으로 봤을 때 수시 원서 접수까지 남은 시간이 약 한 133일 정도입니다. 그 133일이라는 기간 동안 지금 고3 입장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할 때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또 보완을 해야 될 것이냐 또는 준비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래도 좀 준비를 하려면 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답을 제가 드리는 걸로 첫 번째 이야기를 아마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2019학년도죠. 올해 입시. 올해 주요상이 한 15개 대학 정도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어떻게 선발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대학별로 하나씩 하나씩. 두 가지 포인트를 잡을 건데 첫 번째는 그 전형의 원래 특징이 무엇이냐에 대한 것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뀐 게 무엇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카테고리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선 첫 번째는 이겁니다. D-133. 학생부 종합전형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수능 때가 내 입시 시작이 아니에요. 사실 요즘은 예전에 제가 대학 다닐 때는 거의 정시 수능이 대세였고 지금 수시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는 특차라는 전형이 있었는데 이게 수시로 점점 발전되면서 학생부가 강조되는 수시 전형이 좀 확대가 되다 보니 사실 입시는 이제 더 이상 수능 때부터 시작이 아니죠. 사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드리려는 말씀 사실은 1학년 때부터 잘 하고 있었어야 정상인 건데 좀 부족하거나 또는 준비 잘해왔지만 내가 정말 잘했는지 한번 점검을 보려면 이 영상에 아마 도움이 되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수시 원서 접수 기간까지 지금 예약 5월 1일 기준으로요. 5월 1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대략 한 133일 정도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 안에 뭔가 준비를 좀 해야겠죠. 일단은 한번 이렇게 한번 쪼개놓고 보자고요. 이렇게 1학기 3학년 1학기 전반전 그다음에 중간고사 기간 1학기 후반전 그다음에 기말고사 기간 끝나고 여름방학 그리고 수시 원서 접수 기간 아마 9월 모평 직후에 수시 원서 접수 기간 이렇게 한번 기간을 쪼개볼 수가 있는데 아마 지금은 대부분 여기에 학생들이 다 걸쳐 있을 겁니다. 간혹 끝난 경우도 있을 것이고 엄청 하고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사실은 중간고사 기말고사라는 것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에 일하면 당연히 이 기간에 여기 오래를 해야죠. 아무리 학생부 종합전형이 교과 성적뿐만 아니라 각종 비교과라는 것도 보고 자기소개서도 보고 나중에 면접도 치르는 전형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학업능력에 대해서 평가를 되게 타이트하게 하는 전형이기 때문에 교과는 숫자로 볼 뿐 종합은 정성평가라고 그러죠. 추위도 보고 광업결과도 한번 보고 그다음에 등급만 보는 게 아니라 원점수도 보고 표진배수도 보고 그다음에 지원 경쟁이 몇 명이냐고 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기는 건 맞는데 교과랑 솔직히 제가 봤을 땐 크게 차이는 없다고 봐요. 교과 성적이 정말 중요한 것은 학종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럼 이 기간 때는 일단 여기에 오래를 해야죠. 여기에 무조건. 그러면 내가 지금 고3인데 남아있는 기간이 뭐냐라고 부르면 저는 크게 이 세 가지 그룹이다. 이 세 단계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중화고사 끝나자마자 기말고사 전까지 남아있는 시간 동안 이때 비교과를 보완할 여지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름방학 때 비교과를 마무리하면서 대학 원서 어떻게 쓸 것이냐.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쓸 것이냐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원서 접수. 어떻게 원서 접수를 잘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 이거 3단계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1단계 때는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이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정확하게 지원 가능성을 좀 확인을 하고 사실은 이미 이 전반전 때부터 해왔어야 되는 건데 조금 늦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이미 했다고 하더라도 한 번 더 점검을 해야겠죠. 가능성을 일단 확인한 다음에 발전 계획을 세워서 한 번 발전시켜 보자라는 거죠. 그다음에 2단계 때는 이런 거죠. 대학 또는 학과를 정확하게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자기소개서를 한 번 써야 되고 그다음에 일부 수능 전에 면접이 있는 경우에는 이 시기에 조금 준비를 하는 것도 유의미하기 때문에 면접도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도 한 번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고요. 마지막 3단계 때는 이런 거죠. 종합적으로 성적을 판단하라. 6월, 9월 모평도 확인하고 내가 3학년 1학기 때까지 내신 성적이 어떻게 됐는지도 확인하고 원소 접수를 딱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이 3단계는요. 사실은 1단계하고 2단계 특히 1단계를 조금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2단계, 3단계는 조금 뒷이야기다 보니까 나중에 저희가 또 따로 영상을 올리거나 아니면 저 메가스터디에서 설명회를 진행을 할 때 그때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조금 비중을 낮출 텐데요. 그래도 3단계 때 제가 이 말은 꼭 하고 넘어가야 돼서 경쟁률 동향을 한 번 보자라는 얘기로 마무리를 아마 첫 번째 카테고리 마무리를 지을 것입니다. 우선은 이것부터 먼저 보자고요. 지원 가능성 확인. 지원 가능성 확인이라는 건 그게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내가 목표다에 갈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내가 목표 학과를 갈 수 있을까. 이게 학종에서는 꽤 유의미하게 적용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사실은 이런 거예요. 지원 가능성 검토라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학생이 혼재하기에는 참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학교 선생님한테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저 같은 사람한테 와서 상담을 받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하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학생이 혼재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따져보자고요. 기본적으로. 그랬을 때 첫 번째 교과 성적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한 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지원할 대학에 맞는 교과 성적인가. 그 다음에 내가 지원하는 학과에 맞는 성적인가. 사실 교과 성적이라는 부분은 크게 이제 발전 가능성과 전공 적합성을 많이 따지게 되는데요. 뭐 예를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거죠. 학생의 성적이 어떤 추세에 있냐에 따라서 발전 가능성을 한 번 검토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전과목 교과 성적도 있지만 지원하려고자 하는 전공과 관련된 교과 성적 같은 경우에 내가 또 어떻게 추세를 보이고 객관적인 성적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한 번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비교과는 보통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이렇게 했다. 비교과를 너무 퉁 쳤으니까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에 맞게 내가 지금 지원하려는 학과에 맞게 이것이 잘 만들어져 있는가를 전공 적합성과 인성, 발전 가능성 세 가지 측면에서 한 번 검토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입시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별로 안 중요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사실 수능 선수도 꽤 중요하다고 바라보거든요. 두 가지 측면인데 첫 번째는 일단은 학생부 종합전형은 사실상 최저기준이 있는 대학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상위권이 상위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최저기준 충족한다는 게 그렇게 엄청 중요한 건 아니지만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에 만약에 학종에 최저기준이 있다라면 그러면 내가 그것을 충족하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꼭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전략적인 측면을 고려한다는 게 무엇이냐면 뭐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내 수능 성적이 이 대학까지는 정시로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죠? 그럼 이게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서 내가 수시 원서를 쓸 때 이 대학 밑으로 굳이 쓸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전략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하나의 잣대로서 수능 성적을 활용할 수 있으니 이 세 가지를 조금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내가 고대학에 갈 수 있을까? 내가 또는 그 학과에 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판단을 한번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목표에 대한 가부 여부를 판단하자는 거죠. 근데 이게 좀 어려우니까 일단 저는 두 가지 솔루션을 제시할 건데 첫 번째는 일단 이거죠. 간단합니다. 학교 선생님한테 도움을 받자. 학교 선생님한테. 학교 선생님한테 가셔서 어떻게 고3이면 고1, 1때야 상담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고3에 대한 아마 지금쯤은 학교 선생님하고 입시에 대한 상담을 아마 한두 번 정도나 다 경험을 하셨을 거라고 믿으니까요. 학교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바탕으로 내가 한번 도움을 받아보자 하는 것과 이것과 더불어서 또 중요한 솔루션 하나가 저는 이거라고 보거든요. 선배들이 입시 결과를 활용하자. 두 가지 측면에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그 대학에 갈 만한 교과 성적인가를 가늠할 때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가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 선배들이 몇 등급대가 보통 어디를 가더라는 것에 대한 결과가 꽤 중요하게 유의미하게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선배들과 비교해 봤을 때 내신 성적이 어떻냐에 따라서 가능성을 검토해 볼 여지가 분명히 있고요. 일단 가능성을 검토한 다음에 물론 조심하셔야 될 것은 절대 백기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백기라는 소리가 아니고 한 번 그 선배가 과연 어떤 동아리 활동을 했으며 어떤 비교과 활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 알아볼 필요는 있다는 겁니다. 똑같이 하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똑같이 할 수도 없을 뿐더러 똑같이 하는 게 완벽하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대략적인 내가 부족한 부분을 찾거나 뭔가 보완을 할 때 이 선배들의 결과를 한 번 활용하면 저 같은 사람의 도움을 받아도 되지만 학교 선생님과 이것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 지원 가능성은 검토할 수 있으니 이걸 바탕으로 한 번 생각 중앙고사 끝나자마자 한 번 생각을 해보자 라는 점을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요. 다음은 이제 발전 계획을 수립하자. 대충 지원 가능성을 검토를 했으면 이제 내가 이것을 어떻게 더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발전을 한다는 것은 부족한 게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 내 학생부에서 부족한 게 무엇인가를 찾는 게 우선이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일단은 이겁니다. 2학년 때까지 내가 만들어 놓은 학생부를 한 번 읽어보자예요. 사실 학생부 종합전형을 쓰겠다는 학생들도 심지어 쓰겠다는 학생들도 자기 학생부를 한 번 떼서 읽어보지 않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어요. 아니 나를 알아야 발전 가능성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아니 이게 뭔가 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데 전혀 모르고 일단 발전부터 시키려고 하면 그게 가능할까요? 이게 상식적으로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일단 지금까지 내가 만들어 놓은 걸 한 번 읽어보자 이거예요. 그러다 보면 아 이게 좀 부족하네 라는 것들을 찾을 수가 있는데 아마 대다수의 학생들은 읽어도 잘 모를 겁니다. 이게 좋은 건지 이게 나쁜 건지 잘 모를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그때 학교 선생님한테 도움을 받아도 되겠죠. 그렇지만 일단 그 경우라면 저는 가장 먼저 해봐야 될 것은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자기소개서 한 번 써봅시다 라는 거예요. 아 물론 3학년 1학기 또는 2학년 겨울방학 때 이미 한 번 1단계를 거쳤어야 되는데 그런 학생이라면 그런 학생이라면은 뭐 다시 한 번 점검하고는 차원에서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고 전혀 그렇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이걸 한 번 해보는 게 좋아요. 근데 저는 자기소개서를 그럼 완벽하게 다 써야 되잖아요. 라는 질문에는 아 그거는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어떤 거냐면 소재를 한 번 찾아보자는 겁니다. 내가 자기소개서를 한 번 자기소개서 문학을 한 번 보고 학생분 한 번 읽어본 다음에 그 문항에 맞게 내가 뭔가 쓸 거기가 좀 있냐 없냐 한 번 찾아보는 거예요. 그게 넘쳐난다. 아 그러면요 마무리만 잘하면 됩니다. 지금처럼만 준비하고 마무리만 잘하자. 이러면 돼요. 근데 소재가 없더라. 뭘 써야 될지 모르겠고 써야 되는 소재도가 너무 부족해서 와 이건 진짜 자기소개서 못 쓰겠는데 이런 마음이 드신다면 그제서야 이제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 문항에 맞는 소재들을 만들기 위해서 남은 기간동안 노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항목별로 하나씩 하나씩 보면요 사실 저는 학생부를 만들 때 물론 여러가지 입학사정관들 얘기도 많이 들어보고 내부 연구진 토의도 많이 하고 여러가지 경우가 많이 있긴 하지만 사실은 사람마다 말이 조금씩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저는 그 공통적인 포인트가 뭐냐라고 모른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나의 구체적인 노력 그리고 그것에 따른 후속인 결과물 그게 있냐 없냐 라는 점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학생부를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라는 게 있는데 제 생각엔 그런 거예요. 어떤 거냐면요. 그래서 네가 뭘 했는지에 대한 답이 가능하냐 그게 불가능하다 그러면 그냥 일반적인 학생부가 되는 거고요. 그게 가능하다라고 하면 그래도 좀 뭔가 다른 활동을 했고 유의미한 결과가 있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포인트라는 겁니다. 세부적으로 하나씩 보면 창의적 체험활동을 하나 볼게요. 보통 자동봉진이라고 말하죠. 자율활동,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그중에서 자율활동부터 먼저 얘기를 하면 보통 자율활동은 이런 게 참 많아요. 교내 공통활동이 참 많이 있죠. 굳이 교외활동을 억지로 찾아서 한다라기보다는 학교 안에서 시키는 또는 학교 안의 공통활동들이 그것만 충실해도 조금 비교적 자기 노력이나 구체적인 결과물이 나올 수가 있는데 사실은 보통 기록을 보면 이렇게 많이 돼 있어요. 누구에게나 해당될 법한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아니라 내 반에 다른 친구 아무나 갖다 붙여놔도 딱히 다를 게 없는 내용들. 그냥 공통활동 참여만 했다는 정도 수준의 그런 내용이 참 많이 있거든요. 이걸 조금 나의 구체적인 노력과 결과물을 보여주려면 공통활동이라고 하더라도 어떠한 동기로 참여했으며 어떠한 과정을 겪어서 결국 내가 어떤 생각이 바뀌었는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지라는 데에서 간략하게나마 적히게 되면 그러면 조금 내용이 달라집니다. 사실상 동아리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교내 활동 중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반장, 부반장 하면 좋다. 이런 말들 많이 있는데 임원활동 하면 좋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그게 뭐 그거 자체가 의미한 경우도 있지만 그게 왜 그러냐면 반장, 부반장은 반에 한 명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학기 1년 따지면 한 두 명, 두 명이 나오겠죠. 두 명밖에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 보통 일반적인 다른 학생보다는 내용이 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좀 보이는 거죠, 사실은. 단지 그 이유입니다, 사실은. 그리고요. 동아리 활동을 가만히 보면 똑같은데요. 동아리 내에서 내가 구체적으로 노력한 게 기술이 되어 있냐. 그리고 그 활동을 통해서 도대체 어떤 결과물을 얻었느냐. 이게 적혀있냐에 따라서 내가 구체적인 노력과 결과물이 있냐 없냐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거 자율활동에는 첫 번째 문장이랑 거의 비슷한 건데 단순히 동아리 부원으로서 동아리 사람들을 그냥 다 하는 것들만 적혀있으면 이러한 말에 대답, 물음에 답을 할 수 없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점에 대해서 보완을 좀 하자는 것과 사실은 이제 동아리 활동에서 이 부분이 조금 부족해도 자기소개에서 보완할 여지는 조금 있거든요. 그 부분까지 좀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봉사활동. 사실은 이제 봉사활동이라는 거는 마르면 마르면 좋나요? 마를수록 좋나요? 뭘 해야 되나요? 등등 여러 가지 질문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봉사활동은 그냥 학생의 인성 꾸준히 봉사를 하면서 학생의 인성적인 측면을 평가하는 그 정도의 의미를 가진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데 만약에 자기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에 맞는 봉사활동이 있다면 그럴 경우에는 그게 좀 의미를 가진다는 거죠. 사실은 대부분 학선제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야 너 생명공학과 가고 싶다 그랬지? 근데 생명공학과 관련된 봉사활동이 뭐가 있니? 라고 부르면 별로 없어요. 떠오르시나요?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좀 다른 부분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의사가 되고 싶어요. 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같은 경우 뭔가 좀 직업이 좀 특정하게 있는 학과들 같은 경우에는 관련 봉사활동을 찾으면 조금 노력하면 찾을 수가 있기는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게 만약에 부족할 경우에는 그 관련 봉사활동을 좀 해놓는 게 좀 3학년이라고 하더라도 의미는 조금 가질 수 있다는 점은 조금 기억하시면 좋겠다는 것과 사실 대부분의 학과들은 관련 봉사활동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학교 봉사활동만 다 해도 그냥 평탄은 치는 거라 자기가 인상적인 측면에서 조금 고평가를 생각하고 있다면 무슨 봉사활동이든 좋아요. 그냥 꾸준하게 하면 좋은데 이제 3학년 1학기 때 아무것도 없다 갑자기 하면 조금 의심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진정성 측면에서요.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조금 하려고 노력은 좀 합시다. 그런데 비중은 별로 크지 않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진로활동. 진로에 맞게 내가 어떤 진로를 찾았는데 그거에 맞게 적극적인 진로탐색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도 점검해서 가지고 거의 어느 학과를 갔건지는 확실하게 마음속으로 정하고 있으니까 거기 관련된 활동을 조금 하시는 게 좋겠다는 게 의견이고요. 만약에 진로가 바뀌었어. 내가 진로가 바뀌어서 1학년 2학년 때는 진로가 다른 거였는데 3학년 때 이걸로 바뀌었다. 그래서 걱정하실 분이 되게 많은데요. 그게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누구나 다 아무 상관없다고 말을 하니까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라고요. 진로가 바뀌든 안 바뀌든 간에 바뀌기 전에 진로활동을 제대로 해왔고 바뀐 이후에 진로활동을 제대로 해왔으면 진로가 바뀐 사유만 명확하게 적혀있으면 딱히 아무 문제 없이 이전 활동도 인정을 받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바뀌는 거에 신경 쓰지 마시고 적극적인 탐색 활동이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하신 다음에 기술을 좀 하자는 거고요. 학교에 만약에 진로 담당 선생님이 있으시다면 그분의 도움을 받는 것도 정답이고 없으시다면 이제 담임 선생님이 도움을 받는 게 제가 말씀드린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으로 이제 교과학습 발달사항. 여기서 이제 그 유명한 세특이 나오는데요. 사실은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그놈의 세특이 제일 크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알고 계신데 그게 사실이거든요. 일단은 내신 성적 부분과 여기 나와 있는 세보름이 특기상의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 내신 성적 부분은 이런 거예요. 이미 지금 3학년 1학기 중앙고사를 다 치르고 있어서 바뀔 가능성이 어마무시하게 높거나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아직 기말고사가 남아있고 수행평가 이런 것들이 아직 남아있으니까 조금 지금보다는 나아질 여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는 일단은 내 성적 추이를 보고 이게 만약에 조금 하락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걸 반등하기 위해서 노력시켜야 되고요. 올라가고 있다면 더 올리려고 노력하셔야 되고요. 결국에 성적 올리라는 소리죠. 노력하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성적이 어떻게 되든 간에 내가 지원하려는 학과와 관련 있는 과목들은 성적이 또 어떤가를 객관적으로 한번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과목이 지금 7월 중간고사 또는 기말고사에 그 과목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도 신경을 쓰셔라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여기 세번의 념의 특기상 사실 이 세특이 중요한 게 이 전형 이름이 옛날에 입학사정관 전형이었지만 지금은 학생부 종합전형이잖아요.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근데 이름은 바뀌었는데 평가하는 사람은 똑같아요. 그리고 평가 방법도 똑같아요. 별로 그렇게 차이가 없어요. 1단계 서류 몇 배수, 2단계 면접 뭐 이렇게 크게 바뀌지는 않았다고요. 그런데 이름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바뀌었잖아요. 그 의미는 학교 생활을 얼마나 충실하게 보낸냐를 보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거고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들 비효과를 많이 준비는 하겠지만 여러분들 고등학생이 학교를 다니면서 제일 많이 하는 활동이 뭘까요? 공부죠. 공부 공부를 제일 많이 하잖아요. 제일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 부분이 그래서 이 세특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떤 거를 좀 보완을 해야 되냐면 상투적인 표현보다는 좀 구체적인 노력이 기술되어 있는가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나의 구체적인 노력과 결과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랬죠? 그러니까 누구한테나 적힐 법한 그런 단순한 칭찬보다는 내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 좀 잘 적혀 있는 게 좋은 거다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 두 가지 포인트를 제가 개인적으로 이건 두 가지 포인트는 제가 상담할 때 보통 많은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지적인 호기심 두 번째는 전공 관심도 이거든요. 지적인 호기심이라는 게 뭐냐면 뭘 배웠더니 궁금한 게 생겨서 뭔가 스스로 뭔가 찾아보는 활동들 그런 것들 있죠. 단순히 물론 학교 내에서 좋은 성취도를 이루어내고 그거에 맞춰가지고 좋은 내용이 적혀 있어도 뭐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보지만 거기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내가 지적인 호기심이 참 많아서 배운 거를 배운 것으로 그치지 않고 더 많은 것을 알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가에 대한 부분이 적혀 있으면 조금 변별력이 있는 세택이 적힐 수 있다는 것과 그 다음에 전공을 이미 결정을 했다는 가정하에 그 전공에 대한 관심도를 뭐 대적이면은 좀 많은 과목에서 보여주는 게 사장관들 입장에서는 교수들 입장에서는 꽤 유의미하게 다가오거든요. 뭐 솔직히 생각하면요. 이런 경우에요. 자기가 수학과래요. 수학과 가고 싶대요. 그럼 수학과에 대한 전공 관심도를 보여주는 과목이 뭐가 있니? 라고 물으면 애들은 수학밖에 대답을 못하거든요. 근데 그렇지는 않다. 심지어 한국사라는 과목만 봐도 내 전공 관심도를 드러낼 수 있는 서술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간략하게 말하면은 내가 수학과 가서 수학자 되고 싶은데 우리나라 최초 수학자가 누구냐? 우리나라의 수학이 예전과는 달리 정확히 지금 현대학문으로 발전된 시기 언제냐?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고 질정형 호기심과 연관되는 것들 찾아보고 좀 기술이 되는 것도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독서활동 사실 독서활동이라는 부분은 지금 이제 거의 책 제목만 들어가니까 학생들이 별로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사실 독서활동이 어마무시하게 말이 중요하구나 그런 것까지는 아니에요. 이거에 비한다면 상대적으로 봤을 때 중요한 게 더 안 중요한 게 있겠습니다마는 근데 좀 비교해 보면은 독서활동이 그렇게 많이 중요한 건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은 드는데 일단 독서활동을 통해서 학생이 조금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게 아무리 책 제목만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이게 세특에 지적인 호기심을 보여줄 때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좀 분명히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적인 호기심이 많아서 뭔가를 찾아보려는데 뭘 가지고 찾아봐야 될까요? 학생이라면 마땅히 이걸로 찾아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뭐 인터넷, 나무 위키 이런 게 아니고 이런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것과 연관을 잘 짓고 관련된 내용, 책 제목이 기술되고 하면 이게 책 제목만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조금 의미는 가질 수 있다는 점을 꼭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단계에서 이제 대학과 학과를 선정하는 단계 여름방학 때죠. 여름방학 때 2단계에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첫 번째는 일단은 지금까지 성적을 바탕으로 수시, 학종, 지원 범위를 결정하자는 겁니다. 지금까지 성적이란 함은 6월달 모의고사 성적과 그리고 나의 지금까지 교과 성적, 비교과 성적 이걸 바탕으로 생각해 보자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정확하게 아니라 대충 제가 그린 거라서 정확한 건 아닌데 대학이 이렇게 쭉 있다고 가정했을 때 내가 학생부로 갈 수 있는 대학이 이쯤이야 라는 걸로 판단을 했다면 그럼 수능으로 어디 갈 수 있지를 한번 판단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럼 대표적인 케이스 하나만 제가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경우에 그러면 제가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비대학 학생부로는 좀 하위권 학과를 갈 수 있을 것 같아. 하위권 학과를? 하위권 학과를 좀 어려울 것 같아. 그 경우에 내가 원래 노리고자 하는 학과가 상위권 학과라고 하면 학과 소정으로 보고 좀 갈 것인가 아니면 그냥 소신껏 지원할 것인가 에 대한 부분이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노선은 어디로 정할 것인가 에 대한 부분 내가 좀 수능으로 이쯤 갈 수 있는데 이건 이쯤 갈 수 있으니까 이 대학은 써야 될 것 같아. 그럼 이 대학 같은 경우에는 수능으로 이쯤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수능 성적이 좀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대학 이 대학을 써야 될까? 쓸 거면 어느 학과를 써야 될까? 에 대한 부분 그래서 마지노선은 정확하게 결정을 해서 내가 물론 논술과 교과로도 대학을 쓰겠지만 학종으로 대학을 쓸 때 어떤 범위 내에서 어디까지를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좀 하자는 겁니다. 그래야 두 번째로 나오는 자기소개서 작성 이 자기소개서라는 걸 한번 써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결정이 돼요. 일단 자기소개서는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게 이름이 자기소개서니까 이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나를 잘 포장해서 소개하는 글 나를 소개하는 글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사실은 자기소개서가 이름이 말이 자기소개지 자기를 소개하는 글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거라고 저는 봐요. 자기소개서의 포인트는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라고 보거든요. 대학을 설득하는 글이다. 무슨 뜻이냐면 제가 이런 활동을 이렇게 했고요.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고요. 어떻게 공부를 해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대학에 갈 만큼 충분히 노력한 사람이에요. 라는 대학을 설득하는 글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포인트라고 봐요. 이렇게 흐르게 되면 내용이 좀 이상해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맞다는 점을 꼭 좀 기억하시고 제가 자기소개서라는 경우에는 여름방학 때 자기소개서 저희도 컨설팅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긴 합니다만 사실은 혼자 자기소개서 쓰고 학부모님들이 글 읽어봐도 이게 잘 된 거다 못 된 거다라는 걸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사실은 있어요. 두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 일단 문항이 요구하는 대로 글쓰자예요. 일단은. 보통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는요. 학생들한테 제가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1번 문항이 뭐니? 그러면 공부한 거예요. 2번 문항이 뭐니? 활동한 거예요. 3번째 문항이 뭐니? 관계? 뭐 그런 거?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문항이 어떤 건지는 감은 잡고 있는데 그 문항이 정확하게 무엇을 묻고 있냐에 대해서는 답을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자고요. 수학 문제를 푸는데 여러분 수학 문제를 푸는데 거기 조건이 기응, 이응, 디그 세 개가 있으면 그중에 하나도 빼먹으면 문제가 풀리나요? 안 되잖아요. 조건이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소개서 문항을 잘 읽고 이 문항이 결국 요구하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랬어야 엉뚱한 소리를 안 한다는 겁니다. 일본 문항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학업에 노력을 기울인 점을 배우고 느낀 점 위주로 써주십시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노력을 기울였다기보다는 그게 중요하다기보다는 배우고 느낀 점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보통 애들이 이렇게 많이 써요. 성적이 떨어져서 이렇게 저렇게 공부할 때 성적이 많이 오릅니다. 올랐어요. 그래서 기쁩니다예요. 기쁩니다. 기쁩니다가 느끼는 점에 전부 다죠. 그렇게 적으면 안 된다는 점. 그 다음에 학생부에 기재된 내용을 그대로 옮길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학생부만 봐도 알 수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적어봤자 어차피 평가하는 사람들은 물론 제일 먼저 보는 소리가 보통은 자기소개서인데 자기소개서 내용을 읽어봤는데 학생부 읽어봤더니 별반 다를 게 없는 게 적혀있으면 평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와닿는 게 별로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부를 활용한 건 맞는데 이것만 읽어서는 알 수 없는 내용들이 좀 위조가 돼줘야 그래야지 이제 아 이런 노력을 했구나. 학생부는 진짜 했네? 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구조. 평가하는 사람 입장만 잘 고려해보면 이 두 개가 제일 중요한 거다라는 점을 아마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생부에서 쓸 때 두 가지를 좀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을 때 여러분들 정시대랑요. 수시대랑요. 원숭업스 하는 패턴을 보면 패턴이 좀 달라요. 왜 그러냐면 정시는 자기가 갖고 있는 성적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어디 갈지 딱 알겠거든요. 딱 선이 정해져 있어요. 좀 높은 데 가고 싶어. 그러려면 어떻게든 간에 눈치 작전에서 좀 경전이 낮은 데 찾아가려고 그러거든요. 그죠? 그런데 수시는요. 여섯 장의 기회가 주어지는데 보통 교과전형은 그렇게 하려는 애들이 조금 있기는 한데 논술도 마찬가지고요. 종합도 마찬가지고요. 종합은 특히 내가 이 전공으로 다 맞춰져 있는데 이 전공으로 맞춰서 쓰니까 내가 다른 전공 쓰면 어차피 안 되는데나 생각을 너무 강하게 가지기 때문에 학과 타입을 잘 안 보고 눈치 작전은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이 보통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모 대학의 실시간 경쟁률이 변화, 재작년도 경쟁률이 변화거든요. 재작년도 경쟁률이 변화를 제가 한번 이렇게 그래프로 그려봤는데요. 모든 학과가 다 있는 거예요. 수시와 정시의 특징이 뚜렷하게 드러나죠. 정시는 마감 직전이 갑자기 확 올라가 버리고요. 수시는 마감 전에 이미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먼저 쓴다는 얘기죠. 눈치 작전을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학종이라도 솔직하게 말하면 저는 아까 학과 결정할 때 학과 타입을 좀 볼 필요도 있다는 말을 잠깐 언급했었고 자기소개서 얘기를 좀 했잖아요. 그런데 자기소개서라는 게 물론 지원하는 학과와 맞춰야 되는 경향이 있는 건 맞지만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소학과 가고 싶어요. 비슷한 게 통계학과가 있죠. 생명과학과 가고 싶어요. 또 생명공학부 가고 싶어요. 생명과학 계열 가고 싶어요. 그럼 비슷한 게 환경계열도 있고요. 좀 비슷한 게 식품예양 쪽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기준을 하나 맞춰놨으면 이거 맞춰놓은 것에 학과를 타입을 볼 여지가 높은 학과, 중간학과, 낮은 학과가 몇 개씩은 다 나오기 마련이에요. 그러면 물론 자기소개서가 공통항목 외에 4번 항목이라는 게 지원 그 대학 그 학과를 왜 쓰는지에 대한 답보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담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눈치 작전 좀 하는 게 이거 확실히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제발 수시도 눈치 작전을 좀 하자. 그럼 자기소개서도 뭐 시간이 좀 있을 때 여유가 있다면 일단 1, 2, 3번은 거의 공통으로 같은 과목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좀 공통적으로 만들어 놓고 4번 항목을 여유가 되면 한 두 개쯤 여유가 안 된다면 원래 원하는 학과 써놨다가도 원래 자기소개서 제출은 원서 접수 한 다음에 마감 그 다음날까지 제출이거든요. 시간이 좀 있으니까 학과 타입을 볼 여지는 좀 있다. 그래서 제발 수시도 확률 좀 높이려면 우리 좀 이런 눈치 작전 좀 하자. 이게 조금 뭐 교육적으로 좋은 얘기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전략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것도 좀 해보자 라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고요. 이 다음으로는 이제 제가 학생부종합전형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카테고리로 이제 대학별로 2019학년도에 각 주요 상위 15개 대학들이 어떻게 학생부종합전형을 선발한지에 대해서 그 특징적인 면 원래 가지고 있던 특징적인 면과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좀 바뀐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